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역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2년차 사업에 한동대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포스텍에 이어 포항에서 두 번째인데요. 두 대학 간의 협력이 나을 시너지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2년차 사업에 한동대와 경북대 등 비수도권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포스텍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선정 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을 감안하면 한동대만이 아니라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 지역의 전방위적 지원이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입니다. 한동대가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AI를 넘어선 이른바 HI, 전인지능 교육 모델을 개발해 국내외 대학에 확산한다는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 그리고 아리조나 출입대 같은 글로벌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AI 플랫폼에 얹어서 국내외 여러 대학으로... 또 대학 부지를 활용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시작으로 기업과 주민 그리고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기업혁신파크에는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같이 모여서 단지를 형성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시설을 건설하고 이 모든 시설을 다 갖춰서 포항시민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 한동대는 앞으로 5년간 최대 1천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앞서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포스텍과 협력해 포항 발전의 동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과 2026년에도 5곳 안팎의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글로벌 대학 30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